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이건 대책이 안서는 그리고 나이가 어린 똥멍청이 아가씨 데리고 왔어요 참고로 무편집이고 시궁창 레벨은 무려 10입니다 만내비죠 최초 만내비야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저희 남친은 대기업 직원이에요 수법관리자입니다 비록 저보다 나이가 11살 많지만 그 대신 야망도 크니까 제 나이 23살에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겠죠? 제목 정말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원지 11살 연상과 연애에 근대 상대방이 결혼을 원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연상인 남자분과 연애를 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서로를 안 지는 1년 반이 되어가고 썸은 4개월 탁구 사귄 지는 200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요즘 근데 상대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솔직히 되게 재밌고 이 남자 집원도 되게 유복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결혼해도 좋을 것 같지만 이게 결혼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선 신경 쓰이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직업입니다 현재 S로 시작하는 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관리자로 있고 점점까지 갈 그런 승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향후 카페도 차릴 거라고 하는데 기간을 정해두지는 않고 점점까지 하게 되면 차릴 거라는 어렴풋한 계획 같아요 두 번째는 저랑 사귀는 와중에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일을 하면서 어떤 여자 손님이 번호를 적어줬는데 남자친구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자기한테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더라고요 소녀의 새끼 솔직히 연애 초반에는 많이 안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인데 그게 이유가 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서로에게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신뢰가 깨져가지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돼요 얼떨결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여기에 조언을 듣고 싶어 끌어올립니다 여기에는 저희 이모뻘이나 언니 나이대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참고로 저는 23살이고 상대방은 34살입니다 상대방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제가 마냥 좋아서 연애만 하려고 하기에는 미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결혼해도 될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 나이 23살 기준에는 프랜차이즈 카페 점장이 대단한 직책 갖고 돈 많이 벌 것처럼 보이겠지만 34 기준엔 그냥 월급쟁이야 카페의 종사자들 대우가 좋지도 않은데 그나마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명함 내미는 거고 비유를 하자면 본사 직영 편의점 직원과 그냥 개인 운영 편의점 직원의 월급 복지 차이 정도야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카페에는 돈이 있으면 누구나 차릴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뭐가 유복해 집 잘 사는 거 그거 뻥이다 거기다 여자랑 연락 문제에 다 파는 꼬라지가 가스라이팅 시전하는 거 보니까 그 새끼는 글렀다 어떤 이유든 합리화할 수 없어 남자한테는 쓴이가 그저 11살 어린 이쁘장한 여친 와이프로 그런 트로피가 될 수 있겠지만 너한테는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 세상 물적 모를 땐 낚아채려는 개수작이야 쓴이 나이에는 네 또래 만나서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그렇게 하나하나 겪어가며 사람 보는 눈을 키울 때까지 어? 그렇게 할 때지 이런 도둑놈한테 사기당할 때가 아니라고 아가씨야 정신 좀 차려라 내 댓글 심지어 점장도 아니야 승진 계획 중이래 아니 계획을 하면 누가 시켜주나? 2번 진짜로 유복한 남자들은 그 나이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다니고 있지를 않아요 집에서 차려주지 직업 인성 등등 볼 거 하나도 없고 나이만 많은 남자랑 무슨 결혼 타령입니까? 아직 남자 보는 눈 키우려면 한참 멀었던 것 같은데 제발 헤어지고 결혼은 좀 나중에 남자 볼 줄 알 때 그때 해요 3번 아이고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몰아가지고 수복 점장되면 대단한 줄 아네 아이고 대환장이다 정말 대댓글 심지어 아직 된 것도 아니죠 2번 처음에 S로 시작한다길래 나는 삼성인 줄 알았네 4번 야 수복 관리자가 뭐가 유복해? 장난하냐? 유복하면 집에서 카페를 차려준다고 네 또래 20대 초반 애들보다야 당연히 돈이 많겠지 근데 헤프다고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여지를 주고 다녔을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세상 물장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적어도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는 절대 결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5번 200일 나중에 이불킥 할텐데 쓰니 딸이 저런 남자랑 사귄다면 네 마음 어떨 것 같니? 6번 나이 34살인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직장인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정신 차려요 나이가 어려서 세상 물장을 너무 모르네 그런 남자 만나서 지금 결혼하면 나중에 네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못 살고 있을 거예요 100%야 그 남자는 너처럼 어리고 어리숙한 여자애 아니면 자기가 결혼 못 할 걸 그런 학급인 걸 알고 있으니까 뭣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너 얼레벌레 잡아먹으려고 벼르고 있는 거라고요 7번 야 이런 걸 보면 남자들이 왜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다 봐봐라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도 모르거든 8번 이래서 나이 많은 남자들이 어린 애를 꼬시려고 하는 거구나 야 니네 부모님한테 먼저 말씀드려봐라 뭐라고 하실지 나도 궁금하네 임신이나 조심해라 그거 되면 그 길로 너 인생 내리막길이야 한 달 뒤 오늘 올라온 글입니다 원지 주 3회 이상 술 먹는 남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남친이 주 3회 이상은 술자리를 가져서 글 적어봅니다 남친 나이는 32이고요 살짝 바꿨죠 서비스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친 최종 목표는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곳에서 승진을 더더더 해가지고 그 메리트를 얻어 카페를 차리는 거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는 건지 주 3회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보면 너무 한심해 보이거든요 아직 번듯한 직장을 못 얻은 상태인데 친구며 동료며 모여가지고 자주 술자리를 갖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개발을 했으면 하는데 그래요 운동은 집에서 매몸 운동 한두 시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경제적인 여유나 힘든 게 있어가지고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성격이 그래요 사람 좋아하고 술자리를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동료들과 술 먹는 게 잦다는 식으로 제가 뭐라고 말을 했었는데 침묵을 다지는 게 다 관리자가 할 역할이라고 하면서 저를 뭐라 했어요 제가 너무 꽉 막힌 걸까요 참고로 남친 직업은 스벅 관리자입니다 101번 에잉? 님! 님아! 저번에도 글 올렸죠 아직 23살이라 스벅 관리자로 일하는 남친이 돈 많아 보이고 그렇죠! 2번 스벅 매니저를 대기업 다닌다고도 하는구나 하긴 내 친구 남친 이마트 배송직인데 누가 물으면 대기업 다닌다고 말을 하긴 하더라 근데 이런 식이면 GS 편의점 직원도 알바만 아니라면 대기업 직원인 거야 3번 대기업 서비스 직이라길래 어디 SL 어 삼성 LG 이런 데인 줄 알았네 일단 스벅 매니저 이건 그냥 카페 매니저일 뿐이에요 기업 같은 건 따지지 마요 그게 무슨 의미야 그리고 직접 작은 내용에 매니저에서 승진해가지고 카페를 차리는 이미 그 남자는 본인이 스타벅스를 끝까지 하고 카페를 차리겠다고 목표를 정해놨네요 그런 사람한테 자기 개발해가지고 다른 직업 구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스벅 매니저가 술 먹는 게 관리자 역할이라고? 어이가 없네 그렇다면 일반기업 과장 팀장급 이상이면 일주일에 7일 동안 매일매일 먹어야겠네 말이야 똥이야 그냥 이거는 술 처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 거야 이거는 결혼하고 고쳐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요 결혼하고 고쳐지는 사람들 나는 못 봤는데 친구 동료보다 가족이 우선이 되기도 하니까요 가끔씩 근데 주 3일 이상 술 먹는 사람이 집에서 2시간씩 운동을 한다고요? 장난하냐? 3번 님 저번에 20대 초반인데 스벅 매니저 하려고 하는 남친이랑 결혼할지 말지 거룩했던 그분 아닙니까? 뭡니까? 아직도 사귀고 있는 거야?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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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뭐야 이런 미친 얘 아직도 안 헤어지고 있네 5번 아니 대기업 다닌다면서요 근데 아직 본듯한 직장을 못 얻은 상태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야? 되겠으니? 스타벅스 관리자예요 2번 그러니까 스타벅스 매니저를 대기업 다닌다라고 말을 한 거야? 야 얘 진짜 미치겠다 널 어쩌면 좋니? 6번 야 지난번에 여기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네 야 니네 엄마 보러 뭐야? 말해봐 헐 내 딸 아니라서 진짜 감사하다 와 이게 뭐니? 23살이면 아무것도 모를 나인데 아니 뭐 알긴 알죠 근데 솔직히 30대가 작정하고 속이면 많은 친구들이 넘어갑니다 순진해요 애들 속이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진짜 얘 엄마 진짜 얘 엄마한테 내가 전화해 주고 싶네 부디 주작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